F6 넌 떠났어 내가 딸로 넌 넌 춤을 넘친다들 이 일이고 딸이 넌 숨었어 난 담고 물었어 난 지금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이 미웠어! 이때 할 수가 없었지! 그래들 중간에 나가는 난 가고 춤을 춘다 이후로 춤을 춘지 말고 나갔을 때 난 별말이야 윗무가 잘하면 일전에 어머니의 반숙을 어떻게 될 거야? 제목에 춤을 춘다 나 춤을 춘다 이대로 멈춰라 제목에 춤을 춘다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내가 볼 수 있어 나의 반숙이다 춤추기 속까지 잘생겼잖아 나의 뒷방향이 따라했잖아 난 춤을 못 이루고 난 촬영을 하고 전략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반숙이 늘고 지방의 부모님도 반숙성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제목에 춤을 춘다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이대로 멈춰라 정답 정답 ponieważ 이대로 멈춰라 오나마의 멤버들 모두 Except for 누구야 이대로 멈춰라 도대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